국토 39호선 의정부 송축길 확장공사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. 확장공사 구간은 국토 39호선 양주 장흥면에서 간흥동 경민광장까지 1.97km로 기준 4차선을 6차선으로 넓힙니다. 공사는 9월 착공해 2024년 말 완료될 예정인데요.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50억 원으로 절반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경기도와 시 예산으로 충당됩니다. 확장공사를 앞두고 있는 도로는 왕복 4차선이지만 하루 4만 3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해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